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꽃밭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아 어떡하면 좋아요. 대륜. 대륜다할리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정말 얼굴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엄청나죠? 이보세요. 아직. 이야 진짜 대박입니다. 대륜다할리아입니다. 대륜다할리아. 오늘은 제가 와서 농사일을 먼저 시작했죠. 꽃들에게 물도 듬뿍 주고 날이 진짜 엄청 더워요. 굉장히 덥고 그러다 보니까 이 꽃나무들이 금방금방 목마르고 그래서 제가 어제저녁엔 또 물도 못 줘서 오늘 오자마자 물 주고 너무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와가지고 물 주고 토마토 오이 관리 좀 하고 이거 보세요.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미니 초롱. 미니 초롱이 이게 자주색인가 봐요. 브라색이 아니라 자주색인 듯합니다. 이거 흰색. 초롱이는 아직 이런 상태고요. 지금 토프길도 점점점점 이제 여기서 적응을 하나 봅니다. 이게 외송종이라서 굉장히 크지는 않아요. 키도 크지는 않은데 이렇게 이제 점점 이렇게 꽃불이 점점 커지고 있죠. 이거 보세요. 바이 리모니움. 꽃이 굉장히 예뻐요. 이게 잔잔하면서도 꽃이 굉장히 풍성하게 이렇게 피어지고 있어요. 지금 줄기를 이렇게 묶어놨는데 리모니움이요. 바이 리모니움. 되게 풍성하게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추나무에 풀도 뽑아주고 지금 이렇게 고추도 이렇게 밑에 순을 다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올라오는 순두를 잘라줘야 위에가 이제 성장하고 이제 이렇게 고추가 달리는 거예요. 지금 꽃이 이제 피기 시작했죠. 저는 이제 꽃피는 밑에까지 가지를 친다고 이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깔끔하죠. 풀도 다 뽑고 물 듬뿍 주고 오늘은 농사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이도 지금 아주 밑에가 깨끗하죠. 다 손을 다 제거해주고 아주 시원하게 펌핑도 잘 돼서 이 아이들이 이제 잘 커질 것 같아요. 지금 오이 나무마다 오이는 한 3개씩 달린 것 같아요. 이렇게 3개씩은 다 달렸어요. 가지마다 겹가지마다 다 이렇게 오이가 달려있거든요. 이렇게 한 3개씩은 달려있어요. 하나 둘 셋 일곱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거든요. 그럼 한 30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이가 우와 대박 대박입니다. 이거 토마토도 보세요. 토마토도 지금 제가 밑에 겹가지는 다 잘라주고 가지 늘어진 것도 다 잘라주고 지금 토마토 이제 잘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토마토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머지않아 토마토도 오이도 이렇게 가지도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지도 지금 하나씩 다 달렸어요. 가지꽃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가지꽃 너무 예뻐요. 여기 보세요. 가지꽃이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와 진짜 너무 예쁘죠? 여기 이제 꽃이 지근하면 맛있는 가지가 이제 열릴 것 같아요. 아우 여전히 예쁜 버베나 아우 진짜 너무 풍성하게 진짜 이런 건 이제 꽃이 졌으니까 이런 건 이제 잘라주면 또 새 꽃이 이제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진 거는 이것도 진 거예요. 이렇게 진 거는 잘라줄래요. 잘라주면 이렇게 풍성이 계속 피워진답니다. 꽃이 피어서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꽃을 계속 올려주니까 어머 요 아이는 진짜 요런 색이었네요. 이렇게 투톤 색깔 저는 요 꽃이 지금 무슨 색일까 궁금했는데 요런 색이에요. 지금 요가 이렇게 두 가지가 어울려서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카랑코의 킹모아 요 킹모아거든요. 분갈이를 해주려고 이제 꽃밭으로 내왔는데 해질새가 없어서 그냥 놔뒀더니 여기서 또 꽃이 폈어요. 이거 칼란디바 킹모아 여기 지금 요기 다 있거든요. 요 아이들 이제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해결 시간이 없네요. 안개또뚜 제가 작년에 이거 진짜 예쁘게 키웠거든요. 아주 풍성하게 이제 요 가지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피면 요것도 아주 풍성하게 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이거 겹 겹 안개페랭이 요거 산들야생아에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가지치기를 좀 해보려고요. 애니시다 이거는 지금 그거거든요. 뭐지? 미스김 라일라 얘도 폭설이 식으로 키우고 싶은데 얘는 나무가 첫 수영이 그렇게 생겨먹지를 않았어요. 막대 먹었어요. 나무 가지가 얘는 그냥 이대로 키우고 요거 애니시다 이제 가지치기를 하려고요. 지금 이거 베란다에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꾸만 이 가운데가 이렇게 말라버리고 뭔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꽃밭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작년에도 이거 여름 내내 꽃밭에서 진에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가을에 얘는 월동이 안 되니까 노지 월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집으로 데려갔던 건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작년에는 조금 조금 덜 쳤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또 금방 커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제가 맨날 얘기했죠. 베란다에서도 얘는 진짜 꽃보고 나면 바싹 쳐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오늘은 진짜 한 요정도 지금 얘가 이만하잖아요. 한 이 정도 한 절반 정도 그냥 딱 잘라내려고요. 얘는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외목대로 애니시다는 거의 외목대로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아주 얘도 미련 없이 잘라주려고요. 그래서 일단 위에부터 왜냐면 맨 밑에부터 아예 잘라버리면 그냥 잡기가 조금 처음부터 실패를 해버리면 안 되니까 일단 위에부터 이렇게 차츰 차츰 잘라주려고요. 그래갖고 아주 동그랗게 미니미니하게 좀 키우고 싶어서 아낌없이 아주 그냥 잘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애니시다가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물 좋아하는 애들은 이렇게 저면관수 이 통을 이렇게 하고 여기 물을 그냥 계속 채워놔요. 그러면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 아이들은 물을 말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물을 먹을 수 있거든요. 좀 더 잘라야 되겠어요. 조금 더 아예 진짜 바싹 조그맣게 장수가 뒤져보니까 얘네들이 크면 아주 힘들어져요. 아예 아예 조그맣게 키우고 싶습니다. 이것도 토동사자님이 주신건데 제가 또 이렇게 잘 키워야 주시는 분도 기분 좋고 이렇게 마른 가지들은 아예 다 제거해버리면 돼요. 얘는 이렇게 중간중간 마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아유 시원해. 제가 보더라도 너무 시원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가을에 들어가기 전에 분갈이 해서 딱 들어가면 겨울동안 또 실내에서 이렇게 잘 자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런 아이들도 다 순을 잎이 이렇게 나있는 거는 다 이렇게 제거를 순을 이렇게 쳐주면 돼요. 이렇게 쳐주면 얘가 밥이 또 금방 자라요. 금방 자라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이렇게 치셔도 돼요. 맞아요. 저는 위련 없이 아낌 없이 잘랐답니다. 진짜 엄청 짧아졌죠. 얘는 뭔데 여기서 하나 나왔죠. 이게 작년에 꽃밭의 흙이랑 같이 한 거라서 이렇게 아마 봉숭아인 것 같아요. 여기도 잎이 하나 있죠. 이렇게 마른 가지는 그리고 이쁘지 않는 수형은 아예 요참에 잘라버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앙상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 나기도 좋고 이 아이들이 여름에 힘들지 않고 이렇게 클 수 있답니다. 처음부터 확 잘라내면 얘 마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면서 이렇게 겹가지가 나올 수 있도록 마른 가지 깨끗하게 잘라주고 이렇게 마른 가지가 잘 생기더라고요. 특히 가운데서 이런 거는 아예 싹둑싹둑 미련 없이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키워볼 거예요. 이렇게 조그맣게 한 절반 정도 아까 제가 그 정도 자른다고 한 길이 많고 아예 잘라줬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음 달라요. 여기도 마른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잘라내면 잘라내고 여기서 새잎이 나오면서 이렇게 클 것 같아요. 생각 같아서 여기 이만큼 잘라버릴까? 그럼 너무 짧을까요? 요렇게 잘랄까? 또 안되는데 괜히 잘랐다. 실수 그냥 이대로 키울게요. 그래서 애니시다 이렇게 가지치기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름에도 잘 시원하게 잘나고 가을에 이제 또 예쁘게 순위 올라서 예쁘게 꽃 보여줄 것 같아요. 저는 올 봄에 얘가 꽃을 그렇게 제가 마음에 들게 안 폈어요.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들게 꽃이 펴져서 내년에는 진짜 내년 봄에는 예쁜 꽃을 한번 기대해봐야 되겠어요. 이제 또 출근을 해야 되겠죠? 아침에 일찍 와서 농사도 짓고 야채 농사도 짓고 애니시다 삽목도 하고 지금 이제 아니 삽목이 아니라 뭐지 잘라주는 거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여름이 오기 전에 지금 하셔야지 아이들이 여름도 잘나고 또 순도 예쁘게 잡히거든요. 찰리아 개나리 자스민 이런 아이들 개나리 자스민은 꼭 자르실 때 장갑 끼고 자르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독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장갑 끼시고 하시고 가지치기 이제 여름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하세요. 아우 벨피늄 인생이 피겠어요. 곧 내일쯤은 피지 않을까요? 와 이쁘겠다 이거 플럭스도 점점 화려하게 점점 커지고 있죠? 꼬리풀 보세요. 진짜 예쁘죠? 핑크색 꼬리풀 아우 예쁘다. 오늘도 꽃밭에 와서 눈맞춤 하고 이제 출근할게요. 아이고 예뻐. 미치겠어요. 이거 하얀 데모루 흰색 데모루 혼자 가겠습니다. 진짜 예쁘죠? 다른 색깔보다 유독 로아이는 진짜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미쳐. 우리 권님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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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